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데이브레이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즌1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 있을 테니까 소개 좀 할게요 선생님은 박선희구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매번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서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나가지고 못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7년 전 사진입니다 6년 전 사진 쏘아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이제 9월달 넘어가는 그런 시점 저 시점이고 선생님이 8월 초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찍는 시절 8월 초고 9평 대비 및 수능 대비로 이제 만든 건데 사실은 선생님 모든 모의고사가 다 수능 대비 모의고사라고 봐 두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앞에 것들은 이제 그 약간 프리 시즌 개념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출시를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이제 9회 치를 갖다가 남겨놓고 있고 마지막에 보는 책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의 다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보시면 이제 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뭐 뭔지 볼게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아 그렇게 뭐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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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특이한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선생님이 모의고사 총 15회 세차를 갖다가 냈는데 다 오픈 했고요 지금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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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픈 할 겁니다 올해 조금 땡길 수 있으면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보시면 이제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교재 소개인데 항상 우리가 패턴은 다 비슷하게 갑니다 내용들이 좀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9평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 그래서 모의고사 3회 스마트코드 뭐 이렇게 제공하고 역대급 자세한 해설지 해설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OMR 카드도 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연습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교재 특징인데 1, 2, 3회 3회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등급컷 예상 등급컷 이렇게 42, 34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출 소재를 좀 재강호해서 그게 낯선 느낌을 갖다 주게 만들었어 근데 이게 기출 소재를 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낯설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랑 신유형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2회는 조금 더 쉽습니다 이거 보다 그래서 여러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걸 갖다 보는 거고 해석 자료 해석 능력을 좀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3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 요거보다는 조금 쉬운데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죠 약간 어렵게 출제됐는데 모든 문항의 기출 요소가 좀 숨어있는 회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숨어있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봐야 되고요 문제 푸시면서 배워갈 건 진짜 많을 겁니다 선생님이 좀 작정을 하고 구성한 데이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아마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응시를 지금 했고 응시를 했고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좀 나오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나머지 소개부터 하고 갈게요 요거 보시면은 데이브레이크 분석서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 처음에 프레임 짤 때 우리가 회의를 좀 진지하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짠 분석서인데 이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이상의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단원 분류랑 총평이랑 다 집어넣어 놨고요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문항이랑 출제 의도 그리고 연계 포인트들 그리고 선지별 자세한 해설들이랑 기출문항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항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강의 구성 자체가 전문항 해설을 합니다 선생님 항상 전문항 해설 했고 그래서 20문항 전체 다 해설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여기 선생님이 촬영하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강의 특징이야 이게 보면은 이제 상반기 실력을 점검한다라는 건 무슨 상반기 공부했던 걸 이제 후반기 들어가면서 처음 점검하는 파이널 첫 번째 모의고사고 아 이건 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고 논리적인 이 지구과학은 논리만 잘 따져주면 되거든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아시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가져가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아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거든 어 그래서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수험생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 어 함정도 많이 파놨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최신 평가원 출제 경향 기반이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트렌드를 항상 어 따라가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낯선 자료를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이거는 수업시간마다 내가 얘기할 건데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가 진짜 중요해 들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봤을 때 이 첫 단추를 꿰다 라는 개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꼽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잘못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갖다가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사실 문제 풀이라는 게 너희들 생각해도 별거 없어 뭐가 있니 그냥 잘 읽고 잘 풀면 돼 그치 근데 그 잘 읽고의 과정상에서 애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사고가 확 쓸데없이 발산이 된단 말이야 그거를 선생님이 모아서 집중적으로 지구과학적 사고 교과 내용 자체로 얼마나 잘 풀어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대 간 친구들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했어요가 그딴 소린가 하는 거야 그냥 그딴 소리 하면 좀 그렇구나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 거 그게 뭐냐면 논리구조가 교과 내용 내에 있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 설명해 줄게 자 그리고 이제 바큐 이거 뭐 이제 배열갈 점이 많았습니다 데이프레크 맛있는 문제로 가득하겠죠 이건 누구 말이야 이거 이건 누구의 질문이야 이거 아니 근데 사실은 사전에 나도 봤어요 봤는데 너무 웃겨 가지고 내버렸어요 ppt 볼 때 당연히 나도 점검하고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그 연구실에서 같이 만든단 말이야 근데 가득하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 그럼 당연히 가득하지 가득 가득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이빨이 다 썩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요 그럼 자 그다음 2번 봐봐 대치동 현장 평균은 몇 점 정도였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치렀을 때 평균 점수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재정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평균 점수가 3회차는 치르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 실제로 이 정도 난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살짝 온라인 평균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선지 조정을 좀 해놨어 내가 아 여러분 문제 풀기 좀 수월하게 선지 조정을 좀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거 조정을 할 때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 나는 뭘 원하냐면 이제 그 이게 고민하는 순간에 두 개 중에 태기를 할 때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좀 쓰거든 현장에서는 근데 온라인은 그걸 평가원 스럽게 좀 조정을 했어요 평가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악랄하게 안 하거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조금 정석적으로 실력을 평가하고 싶으면은 그냥 ㄱ ㄴ ㄷ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문제 푸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코어를 내기 위한 시험도 우리가 맞긴 하지만 그것보다 내 진짜 실력을 갖다가 점검하는 시험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마인드 갖고서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엄청 빨리 품절돼 가지고 나도 당황했거든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늦더라도 구매할 수 있게 넉넉하게 낭낭하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생님도 되게 놀랐어 갑자기 훅 나가가지고 내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빨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애매한 속도로 나가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예 그냥 완전 조기 품절되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되게 애매하게 품절이 돼 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품절이 되게 했지만 하여튼 애매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상황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아 이게 내가 솔직히 말할게 이게 왜 그때 못 넣냐면 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거 무슨 업계 비밀 같은 거 아니니까 봉투 찍는데 일주일 걸려야 되더라 그러면 입고 하는데 2, 3일 더 걸리거든 그럼 적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리는 거야 이게 하나가 봉투가 오래 걸려야 되더라 시험지는 찍는데 한 이틀이면 찍어 근데 너희들한테 그냥 시험지만 이렇게 어 그냥 이상한 비닐 봉투에다 담아서 줄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알겠죠 올해는 근데 넉넉하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잘 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드는데 여러분들 잘 찾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있거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자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구과학은 어느 순간에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아직 늦지 않았어 너희들이 수능 전날에 책을 딱 펼쳐봤는데 거기서 수능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지구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끝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알겠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수업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과학 여러분들 잘 해보죠 알겠지?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공부하러 갑시다 수고하십니다 끝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